선물로 현찰 100만원으로 제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부하지만 우리 엄마는 하하하하하하 파이팅! 파이팅! 사진이 있다뇨! 고생했고 멋지게 맞이합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헉! 너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고야 여러분 백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23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갔을때는 내년일거예요 올해는 유튜브도 쉬면서 사업도 시작하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집 없이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올해는 마지막 날을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찜이랑 같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진짜 막 일이 필요해서 라기보다 찜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킴한테 같이 이제 가게 가자고 한건데 이렇게 또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아빠 응?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아빠 뭐해? 응? 31일이잖아 아무 일정도 없는데? 그날 응 딸랑 가게 갈래? 응?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래? 그래서 오늘은 찜이랑 같이 가게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런 거란 거 할 예정인데 킴이 올 한 해 저한테 정말 해준 게 많은데 저는 뭐 바쁘기도 하고 킴한테 많이 못 챙겨준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선물로 현찰 100만 원을 제가 킴한테 한번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바로 킴이 저한테 자기 일당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저 일당 100만 원인 거 맞으시죠? 아 무슨 소리야? 주말 수당 1.5배 더 150일 아 여보 그렇게 비싸는 여보 어떻게 했어 내가? 아니 내가 비싼 몸으로 갈게 수준이한테 은혜 갚는 쾌기의 컨셉으로 영상도 찍고 선물도 하고 특별한 31일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자는 찜이를 빨리 깨워서 오늘 서프라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봐봐 이제 가자 시간 다 됐어 가자 이거 벤츠 바람이 뭐야 벤츠 바람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에 비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 어 뭐야 그러면 나는? 보충의 인력? 여보 혼자 가도 되는 거였네?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보충이 아니라 낭비인 거 같은데? 여보 낭비 인력인 거 같은데? 여보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을 혼자서 보낼 생각이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여보 한남대교에서 기다리려고 그랬지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구나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앞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여보가 가는 거 같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여보가 올해 나한테 아주 큰 선물도 많이 주고 뭐뭐 줬는데? 제모 그것만 하나 준 건데 왜 많으라 그래? 빙크랩 아 맞다 여보가 나한테 준 선물 생각나는 건 그거야 뭐?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4만 원 보내준게 여보 그게 감동이었어 진짜로? 응 나 회사에서 자랑했어 왜 감동이었어 그때? 여보가 나한테 영돈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내 회사에서 자랑했어 사람들한테 집사람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4만 원이나 아니 올해는 여보 우덕 무슨 날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괜찮아 여보 응? 내가 없이 돈만 보내서 좋아했던 건 아니고? 아니야 우리 여보 일하느라고 바쁜데 괜찮아 나한테 미안해 할 필요 없어 그래도 올해 진짜 새로운 전화가 많았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 왜 여보는 어디까지 생각했는데? 나 약간 현상무지 정도 일단 하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 보면서 어? 대단하네? 뭐? 의지가 되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해줬어 뭐라고? 나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여보 위해서 항상 기도할걸?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뭐?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해 그러면 권사님이랑 조금 달라 기도가? 더 쌓인다 비는거지 더 쌓인다 비는거지 이 스킬이 저러지네 그럼 비는 스킬이 훨씬 좋아 여보는 아직은 안돼?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해야 돼? 봐봐 이렇게 하고 막 끓으면 돼 나 크로 난 설거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설거지만 하는데 설거지가 끝이 없어 근데 설거지 중요해 왜냐면 깨끗하게 잘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나아져 맞아 근데 제가 다리를 이렇게 해도 힘들어 그래서 나 그거 할 때 약간 복근 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힘 주고 하거든 그러면 엄청 좋아 어차피 오늘만 하고 못 하는 게 다 오는 거야 아니야 또 올 거잖아 너무 안 남았어 얼마나 많았지?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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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고 멋지게 맞이합시다 해피뉴웨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아웅 티켓이 어떤 거 같지? 야 민돌아 그렇게 먹어진 거랑 맛있어? 어떤 거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나 중국인 4개 이상해 여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고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나 거의 2년 만에 왔나? 올해 왔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찌매 박 대표 왜 안와 빨리 와 박 대표 마지막에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꽃감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걸 좀 더 가져올걸 아니 이 모자 이렇게 오늘 하루종일 썼는데 왜 이렇게 빤듯한가 했더니 여기 아래 아니 근데 나 순간 폐기가 지금 화장실 한다고 거짓말하고 나 일당 챙겨주려고 돈 뽑으러 간 거 아니야? 나 어떡해? 여러분 나 지금 완전 촉이 왔어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느낌이 확 올 때가 있는데 지금 확 왔어요 얼마 줄까? 나 일당 얼마일까? 저 몸값 좀 비싸거든요 뭐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10만원 주면 소소 20만원이다 하면은 어머 내 몸값을 좀 아는 거 같은데? 이런 이 정도? 근데 30만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바울 바울 헉 배경 어머 저기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같아 뭐야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그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어머 나 화장실 갔다 왔어 화장실 왜? 배 아팠어? 어 똥 싸러 갔구나 어 아 나 오줌 싸러 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지 어머 나 많이 힘들었어 어? 힘들었다고 참느라 어머 고생 많았어 진짜 어머 너도 고생 많았잖아 어땠어 열심히 했지 쉬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 뭐야? 응? 뭘 쳐다봐? 아니 뭐 없나 했어 어버 뭘 자꾸 나한테 협박을 해 어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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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니 나 봉사지 어 어버는 이런 걸 이렇게 미리 계속 바라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 어버는 그럼 오늘 일상 벌러 온 거였어? 아니야 나 그런 게 아니라 나 원래 오늘 아니 근데 주머니가 갑자기 나는 오늘 그런 거 안 봐라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켜고 오늘을 회고하는데 터뜩 든 생각도 있었어 우리 어버가 화장실 갔다고 하고 은행 갔나 보다 아니야 나 진짜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어버가 이거를 들고 오길래 어머 저기 봉투를 손에 들고 지고 나보다 했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화장지였네 여보 무슨 소리야 아무튼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가 오늘 그럼 여보가 고생한 만큼 내가 보답해줄게 뭐? 어때? 10원 아아! 그러면 안 되지 어때? 마이너스 10원 아 왜 그래 여보 여보 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여보 사랑이 제일 중요해 고마워 아 행복하다 아 2023년 연말 참 행복하다 이제 다 사실 여보한테 준비한 게 있어 아 뭐 아 여보 갑자기 야 괜찮다면서 해 갑자기 바로 반응해 하나 둘 셋 아이씨 틀어 사실 하나 더 있어 어 뭐 눈 감아 봐 뭘 거 같아? 공투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모을 거 같아 집 문서 둘 셋 짜잔 우와 오늘 고생 많았어 아 감동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동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두꺼워? 고생하셨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왜? 얼마야 어머 내 몸값을 좀 아는 거 같은데?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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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내일 배울게 어머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요거 눈 감아 봐 눈 감아 봐 하나 둘 셋 어머 나한테 또 50만원이나 또 넣었어? 오늘 여보 새해 일단 100만원입니다 여보 여보 되게 자본주의적인 느낌이 드세요 아니야 나 완전 깜짝 놀랐어 아니 여보 올해 여보가 나 좋은 선물도 많이 주고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 나 감동 나 회사 가서 잘하고 싶어 사미한테 자랑할래 여보 최고다 내가 여보 선물 주려고 이거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획했는데 진짜? 어 원래 매초에 처음부터 100만원 주려고 시작했는데 여보가 처음에 카메라에 들자마자 100만원에 일당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나는 선물을 주려고 큰맘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는 돈이구나 저 일당 100만원인건 아시죠? 맨날에 진짜 우리 맨 처음에 여보랑 처음 만날 때 우리 둘 다 돈 너무 없어가지고 막 헉?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여보 우리 여보가 준 이걸로 우리 옷 잠바 사입을까? 헉? 그럼 맨날 똑같은 옷인데 여기가 다 해지려고 안 돼 괜찮은 아유 그럼 여보 써 알았어 알았어 여보 모성 많았어요 응 우리 여보 최고 내 관광 시킬게 응 우리 여보 최고 여보 여보 이거 새해 됐어 새해여? 아니 이미 새해 10분 지났어 이미 가서 가서 봐야지 이미 새해 이미 10분 지났어 이미 가서 가서 봐야지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광판의 시계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에서 보러 올리고 싶다 아 진짜 어이없어 이거 1.2에서 새해는 아닌 10초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9.8.7.6.5.4.3.2.1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거를 이게 뭐라고 이걸 다시 본다고 진짜 또 새해 맞는 기분이네 그런 기분이 됐네 뽀잼했어 뽀잼했어 뽀잼 뽀잼요 앞으로도 화이팅 오늘도 잘 부탁해요 어버 우리 이제 다시 가야 하자 어버 진짜 낭만 없어 없어 그래도 올해 하늘의 마지막을 날아다시 보내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내가 한 해 마지막을 한남대교에서 기다리려고 그랬어 아니 한남대교에서 기다리긴 뭘 기다려 여보 여보도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갔겠지 이태원에서 이제 여보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일 또 출근해야 돼서 못 놀아 어 나도 내일 가족들 만나러 가야지 여기 둘 다 먹어 난 이제itter 감사합니다.